난보 달링! 무슨 일이야? 웬일은? 덕고 잡아서 그러지 나도 선생님 모신다! 나중에 전화할게! 알라뷰! 안녕! 도대체 영상 통화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영감이랑 쫓네 이게 뭐야 맨날 준아 누나 밍크코트 사귈 수 있죠? 스포츠카는 유럽여행을 시켜줄 수 있고? 나 사랑한다며 자꾸 드라마 대사 칠래? 내가 말했지?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귀여워 이리와 봐 응 응 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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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